한동안 점점했던 유로전 위기가 키프로스 사태로 재부각되고 있습니다. 키프로스의 신용등급이 트리플C로 또 하향 조정까지 됐는데요. 이 시간 키프로스 사태를 좀 다각적으로 알아보는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한동안 잠잠했던 유럽위기가 최근 들어 다시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유럽 분위기가 어떤지요? 유럽위기가 발생한 지 벌써 해수로 4년째 됐어요. 이러던 것이 작년 4분기에 잠잠한 움직임을 보였었는데요. 올해 2월에 서울전회에서 이태리와 스페인의 집권당의 부정부패 문제가 나왔거든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위기와 극복할 때는 위기의 주최 세력인 집권당이 깨끗해 국민들이 합심하고 그다음에 해외에서 신뢰가 둬서 구조금중이 되는데요. 집권당의 부정부패가 나오면 모든 게 진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주 혼란스러운 국면이 되거든요. 이러던 것이 이태리 총선에서 집권당이 하원에선 주도권을 잡았습니다는 사원에서 주도권을 확보하지 못한 것에 따라서 이태리 제도상 아주 독특한 제도 때문에 다시 지금 과도정부를 구성한 사항이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에 키프로스 사태가 터지는 관계로 인해서 이러다간 유럽 쪽에서 한동안 잠정했던 유럽 위기가 다시 재현되는 게 아니냐 다시 말씀드리면 제2의 유럽 위기로 번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것이 사실 국제금융시장의 상당 부분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이죠. 시작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키프로스 사태가 왜 발생한 겁니까? 일부 시청자분께서 키프로스가 국가냐 또 왜 유로와 관련이 있느냐 이런 쪽에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키프로스는 사실 경제적 측면에서는 국제사회에서 그렇게 부각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청자분의 기억이라 이렇게 보면 사실 지금 나오는 이런 그림이라든가 이런 게 보면 얼핏해서 보면 다들 검은 안경들을 끌고 있지 않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과거에는 이 국가가 전략적으로 지중해 화약거로 유명했던 국가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터키이라든가 그리스, 그다음에 러시아에서 이 국가를 두고 전쟁도 많이 발발했던 이런 국가인데요. 경제적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것은 2008년 1월 달에 키프로스가 유로랜드에 가입한 상태거든요. 왜 가입했냐면요. 유로 회원국이 전부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이 키프로스는 그리스와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아주 깊은 연관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스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그리스가 유로랜드의 회원국인데요. 유로랜드 전체에 대해서 규제를 주면 경제권이 거의 비슷한 키프로스를 회원국에 가입하지 않으면 유로랜드 회원국들의 여러 가지 규제에 따라서 피해를 면허기에서 키프로스에 이전된다는 얘기거든요. 소위 누수효과가 발생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08년 1월 달에 유로랜드의 회원국에 마지막 몰타 함께 가입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렇다 보니까 그리스와 많은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태가 터질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키프로스 사실상 테크니컬 디폴트 상태에 빠져 있는다. 이미 이 내용은 한 2년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거든요. 그동안 그 상황을 보면 키프로스의 국가신용등급이 지금 정크 등급이다. 아까 진행자께서 트리플 C 등급이다. 의미 없습니다. 이거는 정크 폰트 상태에서는 등급의 한 단계에 떨어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투기 등급에서는 신뢰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한 단계 내리든 올라가든 크게 관계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쓰레기 채권 수준에 해당되는 정크 폰트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키프로스의 국채가 지금 상당히 관심이 되고 있다는 국채 수익률이 이미 10%를 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스페인의 디폴트 사항 관련해서 국채 수익률이 7%만 넘은 디폴트 사항이다. 이렇게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10%가 넘거든요. 10%가 넘다는 것은 채권가격 반비의 관계이니까 채권가격이 폭락했다는 얘기고 채권가격이 폭락했다는 것은 키프로스에 대해서 이미 국채사에서 보면 신용도가 바닥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키프로스가 어떤 구제금융을 받게 됐다. 이런 사태에 금융시장이 미치는 영향보다는 말이죠. 구제금융의 어떤 수혜 문제에 사실 관심이 더 가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구제금융을 받았던 나라와는 어떤 차이가 좀 있는지요? 아까 그 진행자랑이랑 같이 얘기할 때 방송 전에 찻잔선의 태풍이라는 얘기. 번외기 장이 이렇게 언급을 했더군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하는 것을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진행자께서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금융시장 상황 보면 굉장히 영향이 미묘하다. 왜냐하면 유로권 전체에서 차지하는 경제비등이 0.2%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렇습니다. 진행자분께서 제가 그걸 물어본 데에는 찻잔선의 태풍도 찻잔선의 아주 뜨거운 물이 뜨거운 커피가 들어가 있을 때는 태풍이 불면 상당분 다른 사람의 피해를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쏟아졌을 때는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번외기 장이 찻잔 속의 태풍의 영어 원문을 이렇게 읽어보면 그 내용 속의 코노테이션, 내용의 언중의 의미가 상당히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의 문제가 되는 것은 금융시장의 영향이 미묘하다 해서 우리나라의 증권회사의 페이퍼들은 다 그렇게 나왔어요. 일률적으로 0.2%니까 차지하는 비니까 그렇게 큰 우려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획기적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정전과 다른 키프로스의 ECB 즉 유럽중앙원의 자금지원방식 다시 말하면 부재금용지원방식이 획기적이기 때문에 예금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거 아주 놀랐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키프로스의 지원방식의 채택여부에 따라서는 슈퍼리치라든가 아니면 각국의 예금회라든가 이런 분에 획기적으로 변화를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대목이 오히려 관심이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추후에 설례를 남길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베일인이라는 용어가 또 나오는데요. 종전에 구제금용지원방식이 베일아웃이었다면 이번에 키프로스를 봤을 때 베일인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 건지요? 진행자께서 차전술의 태풍이 어떻게 될 것인지 방식이 바로 이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진행자께서 시중은행에 예를 들어서 모은행에 시중은행에 예금을 냈을 때 그 예금을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까지는 보통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안전하다고 생각하죠. 예금자 보호법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은행이 사실 어디에 투자해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종전에 구제금용을 줄 때는 은행에 냈던 진행자의 예금만큼은 보존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구제금용과 연계시키지 않는 방식이다. 그래서 예금은 뭐냐. 예금의 어떤 내용을 해서 그 은행이 다른 데 투자해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예금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구제금용일 때는 예금자의 책임을 전가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해서 예금자 보호를 했었거든요. 이게 메일 아웃 방식이다. 그러나 이번에 키프레스에서 키프레스 예금에 대해서 대부분 다 그리스의 국채에 투자했는데요. 그리스 국채가 해었 것 때니까 키프레스의 예금도 손실이 발생할 방법뿐이 없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이스비가 특히 독일이 주도해서 이렇게 내놓는 방식이 메일이 방식인데요. 어떤 일이냐면 진행자께서 은행에 예금을 넣습니다. 그런데 그 예금, 은행이 잘못 투자해서 손실이 발생했다면 그 예금에 대해서 보호해 주는 게 낫겠느냐. 진행자께서는 그 은행을 선택한 책임이 있거든요. 자기 책임 원칙에 있어서 이것도 은행의 자기 책임을 잘못한 손실은 책임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예금을 이렇게 보호하지 않고 예금을 넣은 사람한테도 손실을, 책임을 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메일인 방식이다. 독일이 줘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메일인 방식을 주장했던 것이 이스비의 주도권을 형성하는 독일입니다. 그런데 키프로스의 예금의 대부분이 누구냐 하면 러시아의 부자들의 예금입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채찬순의 태풍이 미풍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독일과 러시아 간의 해묵은 전쟁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내용을 잘못 읽으신 일부 증권회사의 페이퍼들은 유로존의 얘기가 0.2%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타난 금융사항이 여기다가 영향이 적다. 하는 쪽으로 어제 일제히 그런 보고서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것이 국제사회에서 그 조그마한 나라가 관심이 되는 것은 바로 이런 대목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키프로스 의회가 그런 구제금융 방식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부결을 일단 시킨 상황인데요. 베일인 방식이 채택될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키프로스가 지금 베일인 방식을 왜 부결했냐면 이 방식을 채택할 때는 키프로스가 사실상 ECB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다 하더라도 키프로스의 예금을 갖고 있는 러시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러시아 예금은 빼나가겠죠? 그래서 예금 인출 사태에 해당되는 대규모의 뱅크런스한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키프로스에서는 딱 해서 구제금융을 받느냐 독일의 방식인 베일인 방식을 수용해서 구제금융을 받느냐 아니면 러시아의 예금을 내주느냐 하는 이 채택 문제가 선택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독일과 프랑스, 러시아 그리고 이 키프로스 국가가 유로랜드에 가입했다면 유로랜드 회원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ECB의 방식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은 러시아의 손을 빌리는 상황이거든요. 그 다음은 국제사에서 상당 부분 애매모호한 위치가 되고 유로 회원국이 다른 국가의 입장을 반영한다 하는 것도 이것도 굉장히 큰 뉴스거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지금 이 문제는 키프로스 자체보다는 다른 국가가 이것을 해결해줘야 키프로스 사태가 풀리지 않겠느냐 하는 것 같아서 키프로스보다는 다른 국가들이 더 관심 있고 다른 국가들의 반발이라든가 한 여부 이 문제가 지금 마치 키프로스의 구제금융 가지고 지금 이렇게 ECB 나오는 것 독일의 입장, 러시아의 입장, 심지어는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마치 경제적 측면에서는 전쟁과 같은 이런 모습이 비치는 것이 그렇다. 그래서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분명히 적을 겁니다. 그러나 그 위에 어떤 식으로 파장이 될 것인가 하는 측면이 이 사태의 본질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번 사태를 발생시킨 키프로스보다도 주변의 다른 국가에서 반발이 더 심하다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국가에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요? 네. 앞서 그 내용을 똑같이 이렇게 질문을 하셔가지고 제가 더 심도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그 독일과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역사적으로 동러전쟁에서 굉장히 큰 뿌리를 갖고 있는 갈등 국가입니다. 그런 국가에 비해서 보면 이번에 그 사태로 인해서 다시 경제적 측면에서 제2의 동러사태가 발생한다면 유럽 통합도 어렵고 더더구나 유럽의 경제 질서에서 보면 독일과 러시아 간의 이렇게 관계가 흐트러진다면 유럽의 경제권에 있어서 상당히 혼란을 처리하고 이것이 유로와 약세라든가 이런 측면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이 키프로스 사태를 두고 독일과 러시아 간의 갈등이 있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또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그로타 하리오카라는 사람이거든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로타 하리오카가 20일 날 취임할 때는 아베 정부 입장에서는 그로타 이펙트를 기대했거든요. 그로타 이펙트를 기대했으면 에나가 약세돼서 예를 들어서 엔달러 환율이 97, 98인까지 쫙 취임해 딱 하면 아베로브스크의 신봉자가 딱 들어와기 때문에 성공을 거둔다 이렇게 했지만 오늘 뉴욕의 외환시장에서 보면 엔달러 환율이 94인 때로 오히려 하락하는 이런 모습이 되거든요. 왜냐면 두 국가의 갈등 문제로 해서 위로가 약세가 되면 경제 여권에 관계없이 엔화가 이렇게 강세가 되다 보니까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단순히 다른 국가의 반발 문제가 아주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기 때문에 이 대목이 상당히 향후가 지금보다도 향후가 더 관심이 되고 있다고 보시겠습니다. 끝으로 해결 방법을 좀 고민해 봐야 될 텐데요. 일단 구제금융 방식에 부담을 낀 키프로스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이죠. 긴축보다는 경기를 부양시키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한 가지 질문이 빠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 대목과 관련해서 메일아웃 방식과 베일인 방식 예금자의 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따라서는 예금, 은행의 예금 부분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청자분도 진행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은행은 안전하다, 예금도 안전하다 이런 각도가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물론 상호저축은 빼고요. 지금 생각하는데요.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이 베일인 방식이 채택될 때는 은행의 위상, 예금의 위상이 상당 부분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한번 잠시 보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은행 예금 부분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지금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이자 지급 안 하겠다. 마이너스 금리를 검토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의 세계 유동성 부분입니다. 사실 다른 국가들도 기준금리라든가 이렇게 실제 금리가 플러스 금리다 해도 물가를 감안한다면 이미 마이너스 금리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 분들은 은행에서 이탈된 뉴머니 자금을 유치하는데 이렇게 하고 그 효과가 상당히 클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보시되었고요. 1번 같은 경우도 이제는 은행에 예금을 주면 이자를 주는 게 아니라 보관료를 내야 됩니다. 내가 안전하게 당신 예금을 지켜줬으니까 보관료를 내셔. 이런 상황이 변하는 상태거든요. 개념이 달라지는군요. 이런 상태에서 은행에 대해서 내가 은행했던 모은행이 투자 손실이 됐으면 예금자한테 이제는 원금을 보장하는 자 다시 당신도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쪽으로 가면 은행 부분의 예금 부분의 안전성이 많이 떨어지고 은행과 증권사의 영역이 파괴되는 그래서 은행인지 투자인지 모르는 이런 사태가 금융권에 많이 변화될 것 같기 때문에 이 대목이 이렇게 획기적으로 이렇게 키프로스 사태에서 주목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보면 앞서 말씀드린 같이 앞으로가 더 관심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키프로스 입장에서는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 하는 다시 말하자면 민감한 상황이니까 ECB의 구제금융도 못 받겠다. 부결 러시아로 이렇게 러시아의 차관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오면 러시아의 경제화 되면 유로랜드 회원국 입장에서는 사실상 키프로스 입장도 곤란하다 보니까 긴급하게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 하는 프렌미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 프렌미의 내용을 보면 과연 성공을 걸느냐 성공을 거면 금융시장이 안정이 되고 다른 국가에서 반발이 되는 부분 안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프렌미의 내놓는 방식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방식들입니다. 잠시 한번 말씀드리면 경기부양책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 키프로스의 문제는 키프로스 산업은 경기부양책이 나오면 효과가 나오는 제조업 경기가 아니라 농업이라든가 부전장 경기거든요. 이거는 경기부양책이 되더라도 그렇게 경기부양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채 상황을 만겨두는 것을 연기하는 문제 또 신규로 발행해서 솔리데르트 폰드 통합펀드를 만들어서 해결하겠다는 문제 이거는 이미 키프로스의 신용등급이 트리플 C 같은 이런 믿음이 없는 단계되기 때문에 어렵다. 그러면 러시아로 또 차관 도입 손질을 간다. 그러면 키프로스가 더 러시아의 화대기 때문에 유로랜드 회원국 입장에서 보면 자 유로랜드에서 당신네들 키프로스가 우리 회원국인데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거든요. 자체적으로 긴급히 했지만 사전에 심사숙고 인기음경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더 키프로스 사태의 해결을 더 어렵게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천편일일적으로 유로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2%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타난 금융상의 시장의 영향이 미묘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영향이 없다. 이렇게 보고서를 내는 것은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 이런 본질 문제를 이렇게 더 치중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거기에 따라서 영향을 분석해 주시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키프로스 사태를 둘러싼 배경과 파장까지 짚어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의 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